포근하라고 해놨어 어디 참 먹은 것 봐 뭔가 또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얘넨 드래곤본을 무슨 드래곤을 때려잡는 초인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드래곤본 한테 준다 그래놓고서 한 병을 곳곳에 설치해 놔 가지고 뭐야 아아야야 소름 아 달인이야? 아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달인 너무 싫어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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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갑니다 아직 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률 증가? 확률 증가? 와 루틴 계열도 있구나 자물쇠 자린 락폐시 부러지지 않는다 아 별게 다 있네 일단은 30% 증가시켰으니까 더 잘 될 거예요 아아 아냐 이거 아냐 왼쪽이야 살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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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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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손 떼고 돌립니다 A 키만 누르고 S 키만 누르고 안 되고요 왼쪽으로 살짝살짝 아냐 아냐 오른쪽이야 Tonight 아냐 아냐 아하 오오 여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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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아 달인 클리어 해줍니다 너무 운빨이야 자물쇠 따는거는 역시 뭐 없나? 올라가는 길 같은거 없죠? 없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만들어놓고 없는 아니 잠깐만 갈루스 일제 없어? 갈루스란다 뭐 일제 없어? 아니 아니 아 일, 일지 아니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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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를 줘야지 왜 만들어 놓은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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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를 줘야지 일지를 아 절로 갈 수 있게 만들었구나 아아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사람 헷갈리게 시리 어어 아닌데? 뭐야 일지 어딨어 일지 여기 없나? 아니 이런데 없으면 대체 어딨는거야 있지 일지 아 그 그런 그런 부급 나오지 말고 일지를 달라고 쓰지 할 데 없는 데서 무게감 늘리지 말고 일지를 줘 일지를 일지가 없어 무슨 놈이 게임이 또 길은 돌아가는 길이죠 저기 열렸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거짓말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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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돌멩이었어 아이씨 안갑니다 일지 없었죠 돈이랑 무슨 화염 뭐 불꽃 어쩌고저쩌고 있었죠 극혐이죠 일로 갑니다 아 줄이 있네 아 그러게 나오겠다 이해했어 이해해 좋아 들어갑니다 흑백한 면이 거슬리네요 나 울 푼 줄 알고 쓴건데 이거 너무 위험해서 그냥 에테리 형태 해놔야겠다 죽을 것 같으면 써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이거 너무너무 좀 그렇네 하드코어 하네 더 이상 죽는 거는 난 죽고 로드하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옷장 비어있구요 보면은 지도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저번에 막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어떻게 갔지? TCL로 갔나 못 가서? 진행이 막혔나보다 하고 그랬나? 그랬을 리 없는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어딘가에서 뭔가 찾았을 거예요 그래 돌 눌렀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걸 숨겨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정말 싫다 아냐 여기 옆에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괜히 넣어놨을 리가 없어 아니 의심하지마 쭉쭉 갑니다 돌아가면 되죠 뭐 다 다 했기 때문에 저기 살 수 있는 거는 돌아가서 앞이 내 내가 깼지? 여기 열렸네요 좋아요 여기 열리고 이제 길이 생겼습니다 4개의 열쇠를 입수해라 침량도 있네요 친절하게 문을 열기 위해서 4개의 열쇠가 필요하고 흉상에는 4개의 문, 4개의 칼, 4개의 열쇠 도둑이 열쇠로 훔친다 열쇠로 문을 연다 생큐토리 도전이 다시 시작된다 문이 4개니까 이거 다 하나씩 가면 열 수 있는 거겠죠? 여기 가죠 조프리의 방 이거 맵만 들어오면은 전투 같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퍼즐 순수 퍼즐 맵인지 전투가 있는 맵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투가 있는 맵이네요 전투가 안 되지 삼신긴데 블레이드 열쇠 가져갑니다 이게 다야? 다 보죠 아무것도 없냐? 열쇠 하나 얻었고요 블레드 원이라고 뜨니까 이걸 통해서 진행이 돼 있는지 블레이드 단인가? 블레이드 열쇠가 있는데 락피소로 따야되는 거지같은 게임 좋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됐습니다 47 잎같은게 나왔는데 단검이 나오는데 데이딜 단검 버스킷홀드 반란 실험 때 괴짝 돈과 에메랄드 소환 지팡이 가져갑니다 좋은 거 나왔네요 불사의 피 다이아몬드 부결점에 소매치기 아아 좋아 딱히 지금 가져갈 만한 거 없죠? 굳이 가져간다면 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신세 길라잡이 일지가 없네 일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되게 좀 띄엄띄엄 있나보다 지금 일지도 없고 나올 만한 공간이 두 분데나 있었는데 둘 다 안 나왔어요 불사의 피 불사의 피는 뱀파이어 쪽 그냥 바닐라 치이고요 괴짝에도 없고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가죠 지금은 뭐 없습니다 가져간 게 진짜 하나도 없네요 이게 가장 가끔 만든 게 아니라 전작이랑 비슷하게 만든 맵인가 보다 내가 지금 전작 안에서 모르는 거고 오블리비안 안에서 모르는 거고 이걸 만들었나 보다 비슷하게 오마주에서 열쇠를 챙겼습니다 차라리 뒤쪽에 얘가 있었으면 좀 봤을 텐데 됐다 들어갑니다 오우 아아 방 하나에 불 한 잔 사이러스의 방 지금 사이러스라고 나온 녀석은 없거든요 그냥 그 조브레라는 녀석도 없었고 얘가 하나 있는데 얘가 수호자예요 엠피씨인 것 같은데 그레이폭스에 관련된 입구에 있으니까 가보죠 이거 여기도 사이러스의 방으로 갑니다 여기야? 또 아무것도 없네? 와바잭 탐구일지 당신이 죽여라 당신이 죽기 전에 됐고 이거 바닐라 재이고요 이제 나가죠 보헤시아 영광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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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게 방해를 리가 침대도 없는데 아무리 변태여도 흑이에서 자진 않을 테니까 이렇게 자물쇠 오늘 많이 딸 것 같은데 자물쇠 증가합니다 자아 보석 가져가고요 괴짝에서 나 왜 이렇게 장비가 이러냐 이거 버리자 아이 버리고 아이 선물로 두고 갑니다 75개 화살 75개나 주는데 아이 그냥 방이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가슈토로 알두 사실 이었다 이었다 알두는 이었다 열쇠 모아서 가죠 캡틴 스테반의 방 지겨울까봐 앞에 다 끊어놓은건가? 캡틴 스테반 들어갑니다 이것도 스카이린 표시가 있는 방인데 아 야 또 책이 이렇게 많냐 아 책장이 아니구나 어디 어디 블레드 수호자네 이씨 열쇠 세 번째 거 먹어주고요 훑어봅니다 가볍게 훑어봐요 상자 상자 두개 회수하구요 딱히 뭐 지금 특이한건 안보이죠 쭉쭉 갑니다 위쪽이 마지막 방 바라고래 방 갑자기 좀 밋밋하잖아 왜왜 두개만 하지 상자다 상자한테 뭐 기대하는건 없는데 있으니까 됐어 왔어? 범기를 쏴줍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 여기는 막 부여대가 있고 어 이게 다구요 돌아갑니다 이제 더이상 뒤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추억 을 떠올리면서 즐길 수 있는 요소 같은데 난 오블리비언이란 추억이 없기 때문에 열쇠 네개 다 모았으니까 그냥 출발합니다 잠잤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개의 열쇠로 열고 불안하게 문제가 나오냐 들어가면은 묘지 묘빌 캡틴 레럴트 이곳에 잠들다 황제 유리에셉슨 7세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 지켜내다 글랜 로이 이곳에 잠들다 이하동군 이거 뭐 열쇠같은게 그래 여기였어 기억났어 이거 이것도 못찾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를겁니다 저런데도 숨겨놨어요 진짜 미친거 아닙니까? 저거 어떻게 알어 인페러시티 감옥 있어 그래 있어 없을리가 없어 됐어 그만봐 맵마다 하나씩 나온거 같은데 이번에 일찍 못찾은거거든요 됐습니다 못찾으면 뭐 별수 없는거고 여기서 막혀졌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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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혀졌어요 이게 안 빠졌어요 이게 빠져야 정상인데 이게 안 빠졌단 말이죠? 아 이건 알아 이건 내가 오블림을 안해봤어서 알거든요 도입부분이죠 황제랑 블레이드하니 들어오면서 왜 여기에 범죄자가 있냐면서 비밀번호 나가는 오블리비언 오블리비언 음 아아 좋아 좋아 되.. 됐나? 어어 오케이 내려갔구요 저 내 자리에요 락핏 가져가고 여기 문을 여는게 있다는거 같은데 뭔소리야? 죄수가 있어 살아있는 죄수가 있는거야? 아니면 유령죄수가 있는거야? 뭐야 뭐야 뭔짓 뭔짓이야 이씨 뭐야 감옥문 열쇠 엘프제 곤봉? 알드베치의 자취령에 충격 콧 콩봉? 아 아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는 뭐야 아아 아주 진짜 돌아가면서 이게 벽 속으로 사라지냐? 비었네요? 이거는 뭔 뭔 아이템이야? 곤봉? 알드베리 자취령에 충격 뭐 인센트 되어있는데 가자 갑니다 궁금하니까 때려볼까? 이거 버려 좀 이런거 좀 뭐야 제거합니다 음.. 많은.. 검 진짜 많다나 버리고 이거 가져가자 우스라드도 있고 양성무기 다있네요? 그래 이정도 있었죠 어어 최고의 환상 드레스 일지 3권 이건 놓쳤네 아이차 이거를 놓쳤구나 3권 읽어줍니다 카이오 일지 3권 비참한 발렌드레스 너무나도 비참한 발렌드레스 챔피언의 손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친구여 챔피언은 많은 길드에 가입된 사실을 알려둘 필요가 있는데 발렌드레스는 살해당했을 때 잠성 긴드 일원이었으나 발렌드레스 얘가 챔피언인건 아닌거 같네요 유리의 셀프 제수여 선물이며 구해낸 드레곤본 제수 감옥 탈출하러 황제 근위대 챔피언 같은 길로 가기 단속 금드한 차이는 있지만 아 황제가 같은 길로 가라고? 알았어 근데 뭐 뭘 얻었는데 태고의 환상 원하면 과거를 볼 수 있다 마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써보죠 아아 아아 이거 아니야? 이걸로 보는거 아니야? 아잇 아 이거 이렇게 아어우 잘못 들어오는데? 일단은 잠깐 기다려봐 올라가고 어 야 깜짝이야 뭔짓이야 막 올랐잖아 이씨 어어 안 나오네요 저기서 리젠드는 그런건가본데 저거 가자 아아 아 이거 내 방 아니구나 미안 착각했어 여기죠 아 여기도 다시 써야돼 이씨 쏙 아 아 참 오블립에 안해봐서 여기 길을 모르는 응? 이속 원래 이래요 바닐라 이속입니다 태고의 환상 사용합니다 아 여깄네 이씨 이럴 줄 알았어 아아 극협니다 길 막히면 태고의 환상 써야되네 그 잣, 등록해놔야겠네 쓰읍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일단은 여기서부터 제가 진행해볼 적 없는 길이라서 약간 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쓸 때마다 뭐 길 나오는거 아니야? 찴 아 저 저런 으이씨 야 되게 잘 만들었네? 역시 뭐 어쩌라고 여기다 길을 만들라 뭐야 뭐야 뭐 생긴 거야? 뭐 생긴 거야? 뭐 생겼잖아요 지금 뭐 생긴 거야? 아아아아아 길 길 아 길 아래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래 뭐 안 가겠습니다 귀찮네요 난 여기 있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음 맵으로 진행하고 싶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 밝은 데로 가고 싶어 대체 스크린샷 나온 데가 어디 있는 거야 아 이러지 여기 극혐이야 자물쇠를 뭐 다 다리니야 여기다 여기다